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 그냥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렵지만 알고는 갑시다 이거 중요한 건데 원리입니다 원리 이 하중 전단력 그리고 힘 모멘트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하중과 전단력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a 와 b 의 지점에 이동 지점과 회전 지점에 이 단순부가 있습니다 등 분포 하중이 들어왔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r a y 플러스 r b y 는 w 에 이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자 만약에 이 부분을 미소면 제게 할께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땡겨 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학대 를 한번 볼께요 아주 작은데 아주 크게 학대 합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은 c 와 d 지점이구요 이게 보예요 보 이게 하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x x 그리고 c 와의 d 와의 커리를 d x 미소 커리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이런식으로 s x 가 생길거구요 이 부분은 반대로 자격하시죠 자 하나씩 합시다 일단 이 부분은 moment x 가 생길거에요 자 이 부분은 s x 더하기 자 d d s x 입니다 m x 가 됩니다 선생님 왜 여기에는 이 부분은 전단력이 s x 고 왜 이 부분은 x s 에 d 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자 전단이 s 죠 d x 죠 그러니까 이 미소 면제만큼 전단이 더 생긴다는거죠 moment 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평행 평행 조건식 시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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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 부족하겠습니다 f y 는 0을 시그마 초기 자 시그마 시그마 f y 는 힘이 평일을 가 플러스는 0 플러스 바세 위보 자 s x 로 올라가죠 s x x 이것은 내려가죠 마이너스 s x 더하기 d s x 또 이거 내려오죠 w x d x 0 뭐 플래스 나 마이너스 w x 는 d 가 더 뭐 하죠 d x d s x 입니다 만나요 또는 x x 는 되죠 s x 자 sx 는 뭐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봅시다 그냥 sx 넘어갔죠 그러면 다시 d 가 밑으로 되겠죠 w x d x 입니다 즉 d 불에 x 는 자 이거는 integral w x 살았죠 마이너스 부 그대로 같죠 그 다음에 d 는 인테리어 가고 d x 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제 하중과 전달이 가겠습니다 두번째 전단력 플러스 라고 있을 때 2집에서의 맞죠 그러면 mx 이렇게 따라오죠 더하기 x s 곱하죠 마이너스 맞죠 d x d x w x w x 또 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mx mx 플러스 mx mx 플러스 d mx 무시 4 sx plus sx dx minus mx minus dmx 는 0. 따라가죠? 따라서 sx는 dx dmx 나오나요? 그 다음에 만약에 mx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. mx는 d분의 1 맞죠? 그 다음에 sx dx d분의 1을 뭐라고 했어요? 인테그랄 따라서 mx는 인테그랄 sx dx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하중과 힘 모멘트 관계입니다. 자 앞에 식 나왔죠? 자 마이너스 더블 x 는 뭐예요? dx 이거 같이 삽입하면 돼요. dx 제곱 그 다음에 d 제곱 mx 어떻게 됩니까? 또는 dx d s x 이식을 같이 연결해야 돼요. 여러분들 연결해야지 이해해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자 또는 mx는 나왔죠? 인테그랄 sx dx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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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왜? sx가 뭐라고 했어요? 이거라고 했잖아. 이해했나요? 지금 계속 선생님이 또 왜 이게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습니까? sx가 뭐라고 했어요? 이걸 넣는 거예요. 이해하시겠어요?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삽입하는 거예요. 이거하고 같이 연계하는 겁니다. 인테그랄 또 인테그랄 d브레니트 제곱입니다. w, x, d, x, d, x 여기서 더 나가면 처짐 처짐각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. 힘, 모멘트 전단력 전단력 하중 관계입니다. 이거 어 5급 반노입니다. 이거는 학문입니다. 지금 선생님이 중공하고 있는 구조 기술사 하려면 이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. 이거 설명했다가는 안됩니다. 자 다시 이번 시간에는 하중 전단력 그리고 희몸 배틀 관계인데 먼저 하중과 전단력 여기에 하중이 등부가 좋았을 때 이 미소면적 확대를 한 거예요. 이거 가지고 평행 조건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w, x 는 dx d, s, x 가 나오고요. 또 s, x 는 이게 나왔습니다. 전단력 과 힘 오믹트 관계입니다. 이런식에서 이거 무시하고요. 계산해보니까 m, x 나왔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니까 s, x 맞죠? 이걸 서로 하니까 어떻게 이런식으로 나오고 또는 이런식으로 나옵니다. 이거를 대입하고 대입하면 이시이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 처짐 이까지 나옵니다. 이때는 뭐 이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 보이나요? 자 y는 인테그랄 세트 dx 는 마이너스 강성계수 2알 분의 1 시그마 인테그랄 mx dx 도 dx 또 붙습니다. 이제 처짐 처짐 는 처짐 은 처짐 흰 모멘트 그 다음에 전단이 뭐 나오겠어요? 그렇지! 그 다음에 하중 어떻게 돼? 계속 인테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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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간다고 적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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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죠? 어렵습니다. 이게 구해지면 이게 구해지고 이게 구해져요 털렸어요 하중을 알면 전단이 알고 전단이 알면 흰 몸 찾은 거 알고 그 다음에 찾으면 합니다. 쉬워요. 이게 가장 기본 올립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2022년 4월 21일입니다. 해공신생이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